근데 서연씨 하면 사실 서연씨의 상징 어떤 바른 생활 이번 앨범은 좀 상반된 이미지가 있지만 그리고 요즘 혼자 활동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많은 연예계 관계자분들도 만나시겠지만 조금 친해지고 자주 보다 보면 반말도 할 수 있는데 서연씨가 유독 반말 못하기도 중요하잖아요 유재석씨 앞에서 반말을 시도하다가 큰 웃음을 준 적도 있고 요즘은 좀 어떻게 늘었어요?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요? 제 생각엔 반말을 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 하는 대상은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동갑이거나 동갑이거나 오래 함께한 사람들 네 오래 함께했거나 한 사람들한테는 반말을 할 수 있는데 좀 나이가 저보다 많거나 그러면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연기자씨니까 꽁트에서는 할 수 있죠 그렇죠 직후 꽁트 한번 해볼까요? 아 지금요? 우리가 있지만 친구라고 가정하고 새 앨범 나온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방송국에서 어머 세연아 너 앨범 나왔더라 어 그래 너 인터넷 방송하는 것도 봤어 헤어롤 말고 되게 편하게 하던데 어 맞아 너 근데 은근 허당끼 있더라 어 어떻게 알았어? 야 너무 완벽한 이미지만 보여준 거 아니야 그동안 방송에서? 아 그런가? 요즘 무대 하는 건 어때? 혼자 다니니까 힘들진 않아? 어 힘들진 않은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 여러분 서연씨가 변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두고 바라보면서 반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축 축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?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진짜 못했어요 반말을 그래서 이제 반말 좀 해 이러면 알아서 할 때까지 좀 내비둬 봐봐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나이 한 살 먹으면서 풀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게 서연씨의 매력 아닐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